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오랜만에 편식 없이 오르는 기분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상로 파트너와 시장 분석해보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차별 없이 오르는 날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오르고요.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2차전지 모두 오릅니다. 이렇게 지수 차별 없이, 섹터 차별 없이 오르는 기분 좋은 날, 매매 포인트는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요? 네, 이게 사실 전일 하락에 대한 부분 자체의 반발 면수가 들어오고 있다고 먼저 총평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하락폭을 보이고 난 다음에 반등세를 붙이는 모습들이었고, 최근 또 하락폭이 컸던 것이 반도첩종이었는데, 미국 증시에서 이런 반도첩종이 강한 상세를 보이면서 저가 면수에 유입되는 양상들이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기억을 하고 보셔야 되는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바로 7월 12일 미국의 물가 상승률 발표라는 것을 꾸준히 제가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7월에 대한 개별주 양상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지금 시장이 일부 하락하는 양상들이 좀 나타났는데, 이는 이제 낙폭과대에 대한 저가 면수에 좀 더 유입되는 그런 단계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 자체에서 최근에 하락폭이 컸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저가 면수가 유입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고 있고, 이 말인 즉슨 시장에 대한 추세적 상승은 아직까지는 죽지 않았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하락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제기하고 있는 것이 고점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아,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고점을 찍고 빠질 것이다. 지금부터는 인버스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는데, 그런 우리가 비관적인 생각보다는 여전히 시장은 우상향 패턴을 보이고 있고, 물가 상승률 발표 이후에, 미국의 금리 발표 이후에도 시장은 여전히 우상향을 나타낼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빠질 때마다 우리가 좀 더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더 찾아보시는 전략, 그렇게 대응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오늘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미국 물가 상승률, 바로 내일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예상치가 3.1%입니다. 그만큼 상당히 낮은 예상치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그 예상치만큼에 대한 부분이 나타난다면,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정당성은 상당 부분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국 CPI 결과 내일 밤 한국 시간으로 9시 30분에 발표가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상승하는 첫 번째 섹터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어떤 종목들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삼성에서 5, 7나노에 대한 가동률이 90% 이상을 육박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런 반도체 전공정 장비주들이 강한 상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가동률에 대한 90% 이상, 그러면서 파운드리에 대한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TSMC에 들어갔던 물량들이 TSMC가 모두 다 해결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가 파운드리라는 것은 전공정에 대한 부분 자체를 총칭하는 단어가 파운드리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인, 즉슨 국내에서 자금률이 높은 전공정 장비 기업들이 그에 따른 수혜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을 본다면 우선 이제 프로텍에 대한 상세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텍은 본딩 장비에 대한 납품이 이루어지는 기업이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현재 신고가에 대한 부분을 연속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공정 장비 안에서도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한다고 보실 수 있고, 추가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PSK가 지금 현재 글로벌적인 점유율로 따졌을 때는 2.3% 정도로 국내에서는 가장 글로벌적인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 바로 PSK 원의 가입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이런 PSK에 대한 상승세가 다시 한 번 더 붙어냈다는 것은 이런 전공정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의 업황 회복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고, 삼성전자가 7만 원대가 이탈되고 난 다음부터 6만 8천에서 7만 원 정도 사이는 저가 면수가 좀 위협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서 6만 원대가 이탈될 것이다, 6만 5천 원대가 이탈될 것이라는 것은 저는 너무 비관적인 생각이라 보고, 오히려 현재 구간에서는 저가 면수세가 좀 돌입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제한적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단계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특히 이제 삼성전자를 보면서 9만 원대까지 금방 가는 거 아니야? 그런 부분보다 우리가 뭐랄까, 이제 조금 제한적인 상승에 대해서 좀 더 염두를 두면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원하신다면 차라리 전공정 장비 관련된 기업으로 눈여겨보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 종목 리뷰해보죠. 6월 말에 원픽이었는데요. 반도체 너무 오른 상황에서 지금 들어가면 좋을 종목 유니케스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후로 쭉 오르면서 37%의 수익률이 나왔는데요. 또 분할합병 계획이 발표됐더라고요. 앞으로 매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6월 29일 날 유니케스트가 추천주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유니케스트 같은 경우에는 AI 반도체에 대한 유통사업을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사실 이제 AI 반도체에 대해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국내에는 상당히 제한적 상황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유니케스트 같은 경우에 오늘 AS를 준비했던 것이 오늘까지가 3거래일에 대한 30분 단일 호가 매매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내일은 변동성이 조금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시장에서 열렸을 때, 만약에 갭 상승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오늘 종가 대비해서 한 5% 이상에 대한 갭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일부 이익 실현으로 먼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옆으로 횡보성 양상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좀 더 홀딩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유니케스트 매매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요. 대신 방산주가 강세입니다. 주목할 종목들 살펴보죠. 네, 우리가 지금 현재 나토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순방에 대한 일정이 바로 이 폴란드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폴란드나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럽 시장에서에 대한 2차 전지 공장들이 많은 지역이 또, 폴란드와 헝가리 쪽이 됩니다. 다만 이제 현재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제 방산에 대한 부분에서 추가적인 수출 계약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폴란드 방문은 지금 현재 국빈 방문으로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빈 방문 정도 나올 정도면, 뭔가에 대한 MOU라든지, 뭔가에 대한 체결 소식도 함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서, 현재 방산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상세를 보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하나그룹 자체에서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강세를 보이는 기업 중에 두 가지 기업 정도 본다면, 우선 이제 하나시템에 대한 부분이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시템 같은 경우는 바닷꽃역에서 다시 한 번 더 추세를 돌려내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한 가지 기업은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인데, 원래는 한국항공우주가 시가총액이 방산주 안에서 제일 높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부터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역전하고 난 다음부터는, 꾸준한 상승세에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독수리 오용제 관련 기업들, 그중에서도 가로한 원픽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4월 원픽이었던 현대로템도 수익률이 18% 올라왔습니다. 앞으로의 투자 의견은요?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K전차에 대한 우회적인 지원 가능성이 충분히 남겨져 있다고 보고, 신고가에 대한 추락까지는 한 번 지켜보자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낙폭이 컸던 종목들, 오늘 시장과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쉬어갔던 섹터가 바로 게임인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다고요? 저희가 이제 사실 이 방송을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한 번도 추천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게임주입니다. 그 정도로 게임주 같은 경우에 추세 자체가 지금 돌려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섹터라고 보는데,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최근에 시장에 대한 트렌드 자체가 낙폭가대 이후 수납매의 양상이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본다면 오늘 카카오 게임주에 대한 반등이라든지, 또는 위메이드에 대한 반등, 낙폭가대가 워낙 컸기 때문에 반등이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보고, 그래도 그중에서 게임주를 한번 골라본다면 넥슨게임즈 잠시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슨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에 대한 매출 자체가 현재 상당부 부각이 되고 있는 양상들인데, 실질적으로 일본 내에서 지금 게임주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넥슨게임즈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변화 가능성, 신고가에 대한 부분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두 종목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설비 섹터가 최근 강세를 보이면서 효성중공업 그리고 일진전기가 각각 34%, 55%의 순위를 보이는데요. 앞으로 전략은 어떻게 세워갈까요? 네, 그래서 사실 효성중공업과 일진전기 같은 게 전력 설비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가 오늘 준비했던 내용도 바로 전력 설비와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함께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원전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사실 해외에 대한 수출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다가 지금 웨스팅하우스권으로 인해서 해외 수출이 조금은 미진해지는 상황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내에 대한 부분 자체로 다시 한번 이슈를 바꾸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서 우리가 아젠다에 대한 변경을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원전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도 공통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 전력 설비 관련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원전을 지어야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확대라든지, 또는 우리가 블랙아웃 가능성을 지금 현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부분에서 인프라 구축이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 우리가 이 중에서도 일진전기나 현재 효성증권 같은 경우에 추천주인데, 둘 다 현재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거운 기업이 LS 일렉트릭인데, 저런 기업들도 오늘 강한 상세를 보인다는 것은 이쪽 섹터군이 앞으로도 상당 부분 유망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더위가 오기 전까지는 상당 부분 상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원전 설비 관련된 기업들은 약간 테마성 움직임들이 강합니다. 현재 이런 섹터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 스마트, SMR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올랐던 기업이 우진입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는 기억하고 보자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원픽 공개해 주시죠. 이 중에서 오늘은 재룡산업이라는 기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룡산업은 재룡전기의 자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력산업용 금고류나 기자재에 대한 제조 및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전력수조에 대한 약 10% 이상 성장을 이루고 있는 만큼, 현재 재평가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1차적인 목표가를 한번 잡아본다면, 우리가 5,300원, 그걸 손절가는 하단에 4,39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원픽은 재룡산업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